공부를... 자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친숙한 장소인데 바로 제가 처음에 농장으로 시작했던 곤충화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다 창고로 변했어요. 예전에 여기 전시가 쫙 되어있었는데 지금 창고로 변했고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이 곤충화모니에 창고로 와요. 원래 샵은 야탑으로 옮겼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지금 조잡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릴건요. 자 바로 여기 사육장인데 자 여기 보면은 안에 장숭둥이 애벌레들이 번데기방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파보려고 하는데 여기 벌써부터 좀 단단하거든요. 오 여기있다. 오 여기 구멍 구멍 구멍. 자 오 여기 안에 번데기 있죠. 자 제가 오늘 아파트를 한번 발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를 초토알 시킬거에요. 도대체 몇마리가 나올지. 와 여기도 있다. 자 여기도 있죠. 자 한마리씩 제가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냈죠. 개득이죠. 자 우리는 저같은 경우에는 파충류도 많이 분양을 하지만 이런식으로 곤충도 실질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어요. 지금 왕사슴벌레 극태도 아까 우아한거 봤고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와 근데 이거 작업 언제하냐. 이거를 하려면은 그냥 아예 쏟아서 하는게 진짜 편하겠는데 오 여기도 있다. 여기도 구멍이 있어요. 오 번데기 움직여요 안에. 야 이거 엎어버려야겠구만. 아 이거를 하나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땅속에 여기 앞에다가 엎어가지고 하나하나 채취하는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톱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바로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 손으로 안할려니까 힘드네. 자 이제 찾아봅시다. 우와 여기 안에 성충도 되어있어. 오 자 여러분 여기 성충도 되어있어요. 저기 안에 성충이 되어있고 애벌레도 나오고 껀데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하나씩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네 아쉽게도 뿔이 휘어있네. 자 채취 채취 자 두 마리 됐 우와 엄청 우와 여기 성충도 되어있어입니다. 여기 성충도 나왔고 자 여기 앙컷도 나왔고요 오 여기 장수부대기 성충도 나왔어요. 자 오 재밌다 자 이렇게 엎어서 찾는게 오히려 상처 안받고 더 빨리 꺼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오오 오 이게 햇빛이 너무 강해서 애들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늘로 가야겠다 와 얘는 용화부전이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가 달린채로 나온건 용화부전이라고 해요. 크 그래도 성충이 되긴 할겁니다. 뭐야 찢기 벌레 뭐고 야 나왔다 나왔다 이야 자 여러분 오 진짜 크다 오 진짜 커 자 여러분들 이게 장수부대기의 매력이죠 단체사역으로 단체번디기방 짓는 이게 장수부대기의 매력입니다. 오 여기도 있다 이야 후 짱이죠 오오 와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번데기방이고 번데기 껍질들인데요 자 이게 부시면 이렇게 나와요 안에서 와하 와 여기 성충 나왔다 장수부대기 나왔다 대박 색깔 보세요 짱 이쁘다 대박사건 자 여러분들 이거를 채취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 초등학교 후배님들 이 생각나가지고 오 여기도 있다 아 이거 번데기 껍질이네 이야 여기 나왔다 우와 대박사건 진짜 크다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샵에서 분양하는 것보다는 우리 후배들 있죠 우리 후배들 챙겨주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돈이 없어가지고 사서 이제 입양을 해서 길르고 싶은데 돈이 없었던 기억이 많이 기억이 남아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챙겨주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화부전 나오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크 아이고 이 친구는 이제 처음 있으면 되겠는데 머리가 다 뭉개졌네요 이거는 제가 한게 아니라 어 원래부터 이제 용화부전 몸이 안 좋았던 친구입니다 와 재밌다 자 이거 부시면 나와요 여러분 와 아따가 아따가 어우 아따가 성충 또 나왔죠 이야 또 나왔어 부시면 나와요 이게 지금 이게 통이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통이 여섯 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거는 우리 후배님들 나눠주는 걸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곤충아무늬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도 무료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좋아요 좋습니다 오 진짜 많이 나와 몸이 좋거나 아픈 친구들은 옆에 제외하고 있어요 빼두고 있습니다 이야 자 지금 엄청 많이 나왔는데도 지금 3분의 1절이 남아있어요 오 여기도 있구만 자 여기도 있구만 우와 크네 역시 장숭댕이가 복직함이 있습니다 밥도 많이 먹고 번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활달한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생생감 그거를 많이 저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엎어 볼게요 자 이것도 엎어 볼게요 좋아요 자 어쩔 수 없이 죽은 개체도 나오고 멀쩡하게 성충이 된 개체도 나오고 그러네요 와 요번 연도에 진짜 사슴벌레랑 장숭댕이 엄청 키워야겠네요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니까 많이 키울도록 하겠습니다 오 번데기도 나왔어 와 유충 죽은 것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유충 죽은 건데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충 죽은 것도 오 와 와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자 이게 바로 이제 장숭댕이 번데기방 와 장난 아니죠 쏙 쏙 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자 와 근데 안꽃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아직도 많아 오 여기도 있다 아니네 껍데기였죠 껍데기네요 낚여버렸죠 자 잘 찾아야 돼요 왜냐면 이 소중한 장숭댕이 친구들을 놔두고 간다면 오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가면 안 됩니다 오 여기도 있어요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채취를 했는데 한 통에서 거의 한 30마리 가량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수컷만 추려보면은 수컷이 1 2 3 4 5 6 7 여러분들 성비율이 진짜 극암이네요 자 수컷이 7마리 나오고 다머지가 다 1컷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컷 한 마리 안컷 두 마리씩 해서 제가 무료 나눔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와 오늘 인꽃 번데기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초점은 어쨌거나 한 리밍박스에서 이런 식으로 톱밥을 많이 넣고 한 번에 대량 사육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장수 번데기 번데기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아하는 친구들도 나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량 우리 중원초등학교 우리 후배님들에게 나중에 깜짝 방문을 해가지고 나눔을 하도록 해야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제가 인공 번데기방을 한 30개 정도 만들어야겠네요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워시가 물을 많이 먹거든요 바로 여기다가 이제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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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와 어떻게 보니까 개수가 딱 맞았는데 자 이 친구들은 이렇게 2주동안 뒀다가 나중에 부활을 하면 제가 소중하게 한마리 한마리씩 담아서 무료 나눔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3 3 2 3 1 2 3 3 감사합니다.